영어 원서 읽기 그리시나 페이튼, 앤더선, 체리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9개의 문장 준비했구요.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wever, 페이튼 ought not change his mind. 그렇지만 파이토는 그의 마음을 바꾸고 가지 않았습니다. 2. With a heavy heart, 아폴로 at last led the way to the magnificent chariot of the sun.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아폴로는 장엄한 태양의 전처에 있는 쪽으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3. While, 페이튼 gaze in admiration, the only dawn through often the fearful doors of the east. 파이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동안, 이른 새벽은 동쪽의 자주빛 문을 활짝 열어제쳤습니다. 4. The face of into heaven was covered with roses. 천국 위쪽으로 향한 길은 장미꽃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5. A fellow when he saw the stars beginning to fade and the earth beginning to glow, ordered house to prepare the horses. 별들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고 대지가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본 아폴로는 시간들에게 말들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6. They obeyed and led the powerful beast to the chariot. 그들은 복종을 했고, 힘센 말들을 전착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7. Then, A fellow washed his son's face with a magical oil. 그리고 나서 아폴로는 마법의 오일로 그의 아들의 얼굴을 씻어주었습니다. 8. This will protect you from the heat of my crown, which sends first light and warmth of the sun, said A fellow. 이것이 태양의 빛과 온기를 내뿜는 내 왕관의 열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폴로가 말했습니다. 9. I will put the crown on the boy's head and side. 아폴로가 왕관을 그 소년의 머리에 씌워주고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5번 보겠습니다. 소원은 C의 과거 지각동사고요. 자, 목적우와 목적보호가 엔들 기준으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별들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다. 그리고 두번째는 대지가 빛나는 것을 보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오더가 오형식일 때 목적으로 통정 설치합니다. 시간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다. 그리고 8번으로 가면 자, 보호하단 동사 protect는 전치사 프랑가 마니스입니다. protect you, 프랑 비, 너를 몸으로부터 보호해주다. 그리고 2번은 영어회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with a heavy art,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read the way는 길을 안내하다는 뜻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3번은 영어회어에 따라서